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이날 만백성 나와서 주를 찬양하세 금주린 저에게 영심을 주며 충성은 저에게 연루관 주네 은혜의 단 비가 내리는 이날 기쁨의 찬송은 생물 소득하니 주의 승어지러 나오는 성도 안없는 은혜를 더 반대하네 세상의 근심이 떠나는 이날 주 찬양하니로 하늘 복을 받니 성부여 성자와 성령께 빌려 거룩한 주 이름을 찬양하니 우리 보고 싶었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동치고 있지만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이렇게 우리가 안전히 살아 숨 쉴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마음껀데 주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입게 하여 이 자리에 나와 싸우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제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안식일의 기쁨과 또한 그 축복을 한없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은 나오시지 못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를 향하여 또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안식일의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는 것이 매 순간 주님의 생명에 보호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좀 더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며 이 시대를 분별하여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참으로 깨우며 우리를 다시금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큰 힘과 용기를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정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글씨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리야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은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신보가 너희 중에 견도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다같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고 시도다 아멘 여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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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귀한 찬양에 약기를 연주해 주신 우리 이유환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껏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악기로라도 찬양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 평생에 여러분 만큼 오래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했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노래를 잘 못해서 그냥 적당히 부른 적은 있지만 이렇게 마음껏 부르지 못하는 이 상황이 참으로 특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대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꼭 가까이 가서 허그를 꽉 해 드리고 싶겠지만 그렇게는 못하시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 따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분 보시고 사랑합니다. 허그를 대신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해결되고 이렇게 진짜 허그 해 드리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나누는 성도들의 교제에 관하여 우리 함께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홀로 할 수 없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다. 이분 생각에는요.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결혼 생활은 부부가 파트너가 있어야 되니까 혼자는 못하는 게 확실한데 이분이 말하시는 것은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혼자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자주 오지 못할 상황이 되니까 오고 가는 길 시간도 절약되고 말씀도 많이 보고 또 평범한 교회 목회자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유명한 우리 목사님들의 말씀을 넘치게 듣는 이런 시간에 많은 은혜를 받고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지식이 자라나고 신앙이 계속 좋아져서 정말 좋은 성화되는 그리스도인의 기관을 잘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그리스도인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 혼자서 전원 시골에 가서 스님처럼 돌을 닦고 성경과 영감의 말씀들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또 세상의 음식과 다른 많은 문화의 유혹도 받지 않고 그렇게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된다 라고 말했을까요?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식적으로 배우고 말씀을 듣고 내가 자라나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배우는 신앙의 길이 이론과 지식으로 머리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느끼고 배운 것들을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삶의 실천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의 길은 하늘에서 그냥 멀리 이 죄악 세상을 바라보시며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인터넷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온라인으로 지금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우리 예배에 참여하시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영상 참여가 동시에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요새 5G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는 과학 세상인데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친히 하늘 영광을 떠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말구에 태어나시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실천의 신앙이셨고 그 신앙은 우리가 머리와 이론으로만 배우고 살아갈 수 없는 신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침몰해서 통나무를 붙잡고 바다에 떠돌다가 무인도에 착륙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2년여가 흐른 후 다행히 한 배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해서 구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8개월 동안 교회에 오지 못하다가 이렇게 와서 만나는 것도 반가운데 2년 동안 무인도에서 혼자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만날 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구조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럼 저기에 있는 세체 건물들은 다 뭡니까. 왜 당신 혼자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혼자서 하도 심심해서 제가 건축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집도 짓고 이것저것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 하나면 되지 뭐 세 개나 지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저 하나는 제 집이고요. 옆에는 제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교회도 하나면 되지 저거는 누구 집입니까. 그랬더니 바로 대답하지 않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살짝 와서 귓속말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 조금 말하기가 그렇지만 여러분 당신이 그렇게 궁금하시면요. 저 교회는 제가 예전에 다녔었던 교회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2년 동안 혼자 살면서 옛날 별의별 생각이 다 있었을 텐데 과거에 다니는 어떤 교회에서 좀 상처가 있었는지 그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교회를 찍고 저 교회는 더 이상 잘 안 가는 교회라고 말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런 비슷한 분이 한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 이렇게 목사님께 요청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우리 스펄전 목사님 온 세계와 방방곡곡 교회를 다 가보신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만 가면 좋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는 달리 가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시험을 받고 낙심되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좀 그런 문제없는 완전한 교회를 하나 저에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무리 몰더라도 꼭 찾아가겠습니다.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께서 청년을 향해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혹시 자네가 그런 교회를 좀 찾으면 나에게도 꼭 소개해 주게 나도 꼭 그 교회에 교인이 되어 다니고 싶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여서 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나에게 알려주고 그 교회에 자네는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인이 절대 되지 말게 라고 말했답니다. 오 그런 교회를 찾고 싶어서 안달인데 그 교회에 왜 교인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그 교회에 끼게 되면 그날부터 그 완전한 교회는 깨져버릴 테니까 말이네. 부족하고 연약한 당신이 가게 되면 그 완전한 교회가 불완전하게 되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정말 마음에 상처도 안 주고 그냥 사람 만나서 실망하는 일이 없을 너무도 좋고 선하고 예수님 닮은 모든 성도들만 있는 그런 완전한 교회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그런 교회를 찾을 수 없으실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아리조나는 전체 지역에 우리 한국 재림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주변에는 여러 교회들 좀 마음만 먹고 멀리 가면 갈 수 있는 교회들이 있는 것을 알고 또 서로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교회를 멀리 멀리 찾아가더라도 완전한 교회는 없고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또 새로운 분이 오셔서 새로운 실망을 나에게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죄악 세상의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부족한 인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을 배우는 이 신앙 생활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그 방법이 되겠지만 특별히 고린도에 보내는 사도바울의 편지서를 읽다 보면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많은 말씀들이 있고 오늘은 그 첫 장을 한번 열어서 그네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감사하며 보내는 편지의 첫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사도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되는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풍성한 생명을 모든 사람이 얻고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뜻 때문에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 지역에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아 보내심을 받았다. 사도라는 말의 뜻 자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델 후소에서는 약간 이렇게 확대시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안에 있는 생명과 영생의 약속의 축복을 받아서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영문을 보면 called to be an apostl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사도로 불러냄을 받았다. 그런 의미인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부르심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열십 때문에 잘못된 신앙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멸절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까지라도 바울 사도로 바꾸어 주시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과거에는 주님을 핍박하는 자였는데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비하시는 또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과거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과연 우리는 어떠했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정말 똑똑하고 잘나고 의롬에 이렇게 혈통도 사회적인 지위나 그런 모든 것들 가문과 외모와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기억하는 저의 과거처럼 좀 방황도 하고 고민도 하고 사춘기도 겪고 가출도 하고 술도 마시고 부모님 속도 썩이고 정말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라고 가끔 생각해 보는 그런 사람이셨습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가끔 제가 막낸데요 이제 신앙을 하고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만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야 누가 옛날에 신앙가고 목회할 때는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시고 싫어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신학하지 않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과연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라는 그런 말을 나누곤 하였습니다. 제가 막내라서 좀 욕심이 많은데 한국에 한동안 정치인이나 권세 잡은 기업인들이나 그런 많은 정치인들이 욕심부리다가 막 사건들이 터지는 그런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어머님이랑 우스갯소리로 헉! 우리 아들이 정치인이 되거나 그랬으면 저런 사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 믿어서 참 감사다 라는 말을 했던 기억이 제가 딱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춘기 방황할 때 교회 학생반에 접촉하고 신앙을 접하고 그 성도의 교제를 행복해하며 방황을 서서히 돌이키고 회복했던 저의 인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어떠했던가를 기억할 때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불러주시는 그 뜻과 사랑을 따라서 내가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섬겼던 고린도 지역에 새로운 영혼들 개척한 교회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특별히 이런 말을 해야 했던 이유는 죄와 문제가 많은 그 세상에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 어떤 그 새로운 성도들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 바울의 사도성에 반박하고 문제를 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울을 생각하면 정말 최고의 목사님 최고의 선교사여 전도자이지만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스스로 얼마나 부족하지 않게 설교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 나파교회에 청빙 받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으로 오셔서 설교를 하셨으면 아주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뛰어나게 출중하고 뭐 키가 크고 사울처럼 잘생긴 것도 아니고 아주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잘 선포하는 그런 설교자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잘 많은 성경책을 쓰고 성교를 그렇게 열심히 했건만 보기에도 좀 말도 시원시원하게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과 교수님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어떤 분은 아는 것을 정말 잘 쉽게 풀이하고 은혜롭게 잘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아주 세계적으로 뛰어난 대학에 최고의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그 많이 알고 쌓아둔 것을 잘 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조금 갖게 하는 그런 교수님들도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정말 뛰어난 언변이 좋은 사람들이 많았던 그 사회 속에서 설교자가 뛰어나게 언변을 구사할 수 없었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고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의 그런 점들을 공격하고 문제시 삼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좀 못한다 부족하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안아무이 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조금 상심될 때가 있죠. 인간적으로요. 표현하지 않더라도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고린도 지역에 있는 자신이 그토록 정성과 피 땀을 흘려서 수고하며 텐트를 만들면서 세워놓은 교회 이제 다른 지역에 성교를 떠나가 있는 때에 문제가 발생한 그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내가 피 땀 흘려서 일하고 개척한 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모으고 세워놓으신 교회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불러 부르심을 받은 불러내어진 그런 자들이 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주 심플한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 자체가 정말 마음의 은혜로 와 닿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면 그 당시에 아주 음란하고 문제가 많았던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성교를 할 즈음에 그 당시 인구가 약 60만 명이 넘는 아주 국제적인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시로서 아테네에서 약 60km 서쪽에 위치해 있었고요. 동서의 무역로와 남북의 그런 교통로가 만나는 지중해 무역의 항구 도시로서 상업이 아주 발달했고 부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반면에 온갖 범죄와 타락한 문화가 넘쳐났던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세속화된 죄 많은 고린도에 문제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곳은 아프로티텍 여신전 입구의 문의 유적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신전의 폐허의 규동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웅장했는지 실제로 그게 무너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대단했을지를 상상해 보게 됩니다. 고린도시의 남쪽에 있었던 거대한 바위산으로 된 해발 560m의 상에 있고 거기에 거품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랑과 미의 여신인 아프로티텍 신전이 있었습니다. 가장 이 신전이 전성할 때는 낮에는 그곳에서 사제로 일하고 밤에는 창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여승녀들이 천 명 이상 그 고린도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참으로 사회적으로 방탕하고 도덕적으로 물러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동사가 파생되어 코린티아조 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 자체가 타락하고 음행을 저지른다. 라는 말이 될 정도로 고린도라는 그 지역 이름 자체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죄악의 도시라는 그런 상징적인 곳이 된 것입니다. 그런 문제만은 정말 희망과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 중에 정말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같이 보이는 그 교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이 나파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소중한 교회이겠습니까. 그런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이 아름다운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하나님의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불러내어 주시고 택하시고 소유된 백성을 삼아주시고 이렇게 모이게 하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귀하게 쓰시고 또 초대 교회를 불러내셔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토록 끔찍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주님께서 불러내어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나파라는 이 지역의 교회의 이름은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를 섬길 때부터 아 저기에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남주 장로님과 여러 성도님들 통해서 그 교회 참 좋고 사랑하고 평화롭고 은혜 많은 교회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교회를 섬기게 되었으니 참으로 꿈만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와 세상에 여전히 사탄마귀가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마귀의 압제하에 고통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자연이 불타고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사람들을 덮치고 정치적인 분열과 갈등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죄악이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 세상 속에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의 마음속이 슬프고 아프고 상처 있고 괴로운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모여서 힘을 얻고 새롭게 하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여 우리 나파에 있는 온 세상에 퍼져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이라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과거에 수많은 교회들을 거쳐간 교회들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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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님들 고 이성준 성도님의 우리 미망인을 만났는데요. 한 달 반이 된 떠나간 남편을 놓고 이야기하는 그분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시던지 그 마음이 참 안타깝고 아픔을 느꼈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렇게 다시 오랫동안 시간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그 추억과 아픔의 이별이 없는 그 하늘에 가기까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파 지역에 세워주신 우리 나파 교회 이 교회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을 기억하고 새롭게 다시 모이게 된 이 모임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힘차게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이룬 자들과 곧이란 말은 이렇게 같다는 표시가 되겠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같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건물도 교회라고 하지만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해 있는 한 분 한 분이 모여있는 신앙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구성원이 되어서 세상을 떠나 구별되어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받아서 실천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우로 엑클레시아 라고 하는데요. 엑 어떻게 아웃 우리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전화가 오면 우리가 반응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사도로 불렀다라고 고백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각자 각자 불러내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영문을 보면 called to be an apostle 사도라고 부르심을 바울이 받았고 또 빨간 줄 제일 밑에 보면 called to be saints,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목회자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은혜 받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며 함께 모여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끔찍이 아끼시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악된 삶, 방황하는 삶, 고통하는 삶, 상처입고 낙심했던 삶을 다 뒤로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함께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비유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손과 발에 못이 바뀌고 창에 찔리시면서 몸을 찢으시면서 살려내신 영혼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희생하시면서 세워놓으신 교회이기에 여러분이 그토록 정성과 사랑으로 세워놓은 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토록 소중하고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이 교회가 그토록 소중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망하게 내어둘 수 없는 교회 세상이 다 포기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삶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수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목회자나 제도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연약한 실망한 모습이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고 놓을 수 없는 사랑하는 귀한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교회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having been sanctified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과정을 과거에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 목회자가 조금 부족하고 언변이 바울처럼 부족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일지라도 시간이 흘러가면 인내하고 사랑해주면 서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시가 무슨 표시입니까? 호텔입니까? 네. 하스피털 표시라고 합니다. 차에서 운전하다가 응급사태가 발생하면 이 표시를 보고 빨리 응급실로 찾아가게 하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인이 몸이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상처입고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살기 힘든 이 세상에 찾아와서 영과 혼과 마음이 치유하는 그런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로 치료를 받고 더 소생하여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처럼 내가 필요한 것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이르게 하려고 그렇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죄로 인하여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으로부터 치료를 받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가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박물관이 아니라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치료받는 병원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밖에서 다 의롭게 다 회개하고 고쳐서 잘 변화된 다음에 오는 교회가 아니라 부족한 그대로 있는 그대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도들의 교제를 힘입어서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공사장의 언덜 컨스트럭션이라는 표현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가끔 집 앞에 미국의 공사가 오래 지연되면 짜증나고 불평될 때가 있지만 그 사인이 너무 오래된다고 해서 집을 팔고 지나가시는 분은 다른 데로 이사 가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공사가 완료되고 좋은 포장된 길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각자가 비록 부족하지만 언덜 컨스트럭션 예수님 안에서 계속 지어가고 고쳐가고 변화시켜가고 계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속 역사하셔서 주님 닮게끔 유다의 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로 계속 닮아가게끔 Work in progress 계속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Coming soon 언젠가는 그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 처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와 고림덕뿐만 아니라 우리 나파교회와 온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려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고통 많은 이 세상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든 이때에 주님을 다시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 뜻을 따라 삶을 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게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신앙 생활하시면서 교회에서 모든 겪는 것들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우리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들도 계신데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컨서링할 때 너희를 생각하고 고려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족해서 실망스럽고 낙심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모습 속에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그 부족한 모습에 여전히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놓고 낙심하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위로함을 받는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럴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혹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 always thank God for you concerning you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로 인하여 감사하는데 예수님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부족한 연약한 모습에 실망하고 더 완벽한 다른 교회를 찾아가고 싶은 일들이 발생할 때가 많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딛고 일어서고 은혜로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격적 인간관계가 있는데요. 이렇게 갈등이 나고 부딪히면 나는 옳고 너는 무조건 틀렸다고 하는 그런 태도가 공격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다 옳고 나는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자신을 부정하고 우울해지고 하는 토피적인 그런 모습 그냥 내가 그냥 사건을 그냥 피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정말 자신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방하는 그 사람들에게 비하여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상진의 부족함이 내 눈에 보이지만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도 사랑하시고 너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너도 소중하고 나도 소중하다라는 우리가 서로서로 소중한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내가 알고 과거에 그런 과거가 있었음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고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환경과 죄악의 문제들을 알고 그 속에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부족한 점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서로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로를 보고 사랑하며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려운 말을 꺼낼 때 어려운 말을 바로 하기 전에 그래도 좋은 편 감사하는 표현으로 말을 꺼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왜 저럴까 우리 아내는 왜 저럴까 불평하는 일이 솔직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이런 면에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그 뒤에 어려운 이야기도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지혜를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음을 함께 이야기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다라고 표현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인간관계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감사할 점을 찾고 고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인생의 지혜라고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그런 감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감사할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찾아 표현했습니다. 여기 세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감사하다라고 첫 번째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정말 언변이 바울보다 뛰어나게 말씀을 잘 나누시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교과 공부를 잘 가르치는 성도님들 또 방송실에 또 찬양에 악기에 그런 많은 탤런트들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정말 언변과 지식과 모든 것들에 풍족하게 모든 일에 있어서 탤런트가 많은 성도님들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참으로 재능 많은 성도님들 또 경험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아직 실제로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우리 목회자 못지않게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성경을 잘 가르치시는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계신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축복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그 축복을 함께 주고 받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제목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들을 그 축복들을 다 가지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것들을 주고받고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감사 제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하게 되어서 감사하다라고 두 번째 감사를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성육신하시고 공생애를 살아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모든 주님의 사랑의 삶의 복음이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깊이 깊이 새겨져 있고 깊이 뿌리박혀서 흔들리지 않게 되고 경고하게 돼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증거가 확실히 뿌리박히고 경고하게 되어서 그 깊은 뿌리 속에 우리 아름다운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이 맺게 되는 모습 속에 우리는 서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성교의 임원들과 함께 제가 방문을 하면서 세상에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바깥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끔 제가 듣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 내파학교의 성도님들이 꾸준히 어떤 사업장을 정성껏 방문해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서 감사하는 말도 제가 들었고요. 지역사회에서 정말 저기 가면 나파에 이런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새로 이사 온 분이 아이를 데리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교회도 청소년들도 많고 한글학교도 했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의료봉사도 많이 하고 주님을 닮은 성도들이 참 많은 교회라는 그런 깊은 소식들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가 우리 안에 경고해지고 이 지역사회 안에 경고하게 되는 그런 감사할 제목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77일 후 안식일에 무슨 일이 있으신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부터 11번째 안식일이 지난 이후에 77일이 지나면 우리가 교회 협의회에서 함께 준비하는 애연전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삶과 시간과 진리의 방향을 정말 혼란스러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 방향을 제시할 그런 특별한 집회를 저희가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날을 준비하면서 길을 잃고 진리를 찾고 삶의 방향을 찾는 사람들에게 함께 복음의 빛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돌아오는 77일간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교회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 77일 이후에 있게 될 특별한 집회에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위로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고린도 교회에 나눈 것처럼 우리 각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구원하길 원하는 누군가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77일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감사의 제목은 너희 안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다양한 은사와 탤런트들을 주시고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주시고 그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찾아가고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과 축복으로 내가 위로와 격려와 힘을 받는 공동체의 모임과 교회 속에서 함께 이렇게 힘을 북돋는 그런 축복이 고린도 교회에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8개월 만에 다시 모이면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탤런트와 은혜가 다양하고 풍성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모이는 이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각자 각자 갖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에게 나누면서 배가하고 풍성하게 늘려서 정말 이 지역사회에 오병이어가 모든 사람에게 죽어도 남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의 모임을 통하여 방방곳곳 넓게 지역사회에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더욱 긴박해짐을 느끼는 이때입니다.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도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여가는 이 고난의 위기의 때에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더욱 가까이 느끼는 이때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탤런트를 최대한 활용하여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정말 자라야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해결되고 사랑하는 이른 남편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여인의 눈물이 씻기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사도바울처럼 아프고 상처입고 고난받았던 모든 상처를 위려해 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생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구절이 만약 내가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생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내 의지로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부담이 갈 것입니다. 내 자유의지와 결정과 선택으로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의를 이루기에 부족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런 부족한 우리를 품고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망할 것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순결한 신부가 될 때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연약할 때 넘어질 때 부족한 모습이 나에게 너에게 보일 때 우리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 길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함께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과거에 우리만 아는 그 과거에서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 펠로우십을 나누고 파트너십 주님과 함께 동력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 믿부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을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부족한 나를 부족한 빛박자 사우를 사도 바울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문제만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역의 뜻을 함께 동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믿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빵 안에서도 감사하는 말을 모든 편지서에 고백하며 그렇게 편지를 썼었습니다. 아무리 문제 많고 미성숙할지라도 감빵 안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감사가 넘쳐남는 우리 교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도망합니다. 일본의 테레사 소녀로 불렸던 다마키 여인이라는 사람이 평생을 한센씨 병 나병 환자들 돌보며 살았다고 합니다. 요양원을 만들고 고람이 나는 환자들의 피부를 치료하다가 그만 자신도 한센씨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내가 병에 걸려 육의 눈이 가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 감사합니다. 눈썹이 점점 빠지면서 눈썹의 고마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지가 자꾸 눈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병을 주어서 감사한 마음을 깨닫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송도림은 눈썹이 있을 땐 당연한 것 같지만 병들고 눈썹이 없어지면서 눈에 뭐가 들어갈 때 눈썹의 고마움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난 8개월간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지금도 힘껏 찬양하지 못할 때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감사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귀한 모임의 교회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불평이 드는 생각이 마음에 접할 때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국 런던에 조지프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그를 항상 놀려대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데리고 오는 엄마의 얼굴이 화상으로 다 일그러져서 못생긴 아주 징그러운 흉축한 얼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아이가 집에 들어와서 불평하며 울분을 엄마에게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얼굴이 일그러진 거예요? 친구들이 맨날 놀려내잖아요. 라고 그렇게 엄마에게 탓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한동안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아이에게 사진 한 장을 깊은 장롱 속에서 꺼내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자신의 얼굴과 함께 있는 어떤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누구예요? 라고 묻자 엄마는 엄마의 젊은 시절 너와 함께한 모습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정말 예쁜 엄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예뻤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그 아들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돌이 막 지났을 때 너를 집에 누워놓고 장보러 마트에 갔었단다. 그런데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 불이 났더구나. 불이 이미 너무도 많이 번졌지만 엄마는 너를 구하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들었단다. 엄마가 너를 두꺼운 그 불 속에서 두꺼운 옷으로 감싸고 그 불 속에서 빠져나오는 동안 화상을 입어서 엄마가 이렇게 일그러지게 되었단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잘 살아서 성장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니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그때에서야 엄마의 얼굴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토록 일그러졌음을 깨닫고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엄마가 어떠한 희생과 사랑으로 나를 살리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며 자랑하는 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원의 어머니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불에 타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하여 죄악 세상에 화상을 입을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불 속에 뛰어드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한 명 한 명 우리 성도님들을 곳곳에서 다 건져내셔서 함께 모이게 하신 귀한 교회가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교회임을 기억할 때 때로는 부족한 연약한 모습 속에 실망스럽고 낙심스러울지라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그러지고 상처입은 주님으로 인하여 생겨진 세워진 교회임을 기억할 때 불평 대신에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아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일을 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사도바울처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모든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 많던 고린도 지역을 사도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고 유럽에서 미주로 미주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의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전달되고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할 때 비록 이 땅에 이 교회 속에 우리 앞으로 사탄이 어떤 공격과 시험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굳게 사도바울처럼 섬기고 붙들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그의 복음이 희생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열매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건 주의 그 신이래요 주의 그 신이래요 멈추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탐험하며 슬프게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다 나를 환란고 처마하느라 이길 힘을 주시니 오 그 신이래요 오 그 신이래라 답답할 때 기도로 길러질 때 좋은 길로 보름을 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도 해가 많은 것 그 신이래요 오 그 신이래요 오 그 신이래라 쌓여진 사랑도 감사할 길 없어서 영광을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8개월의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이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내어주시고 세워주신 귀한 성전에 교회에 함께 모이게 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저 자신만이 아는 우리 각자만이 아는 우리 과거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각자를 찾아와 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교회에 나의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읽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의 괴락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저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엄청난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인하여 주님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세우신 이 나파 교회가 주님 우리 한명 한명이 모여서 주님의 지체된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하고 주님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사명을 사도 바울처럼 꼭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저희 각자 각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방문하고 성교하고 함께하기 어려운 이 때에 주님 우리 각자에게 함께해 주셔서 그 은혜를 나누는 일에 그 저항과 장벽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강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려운 가운데에 삶을 구별하고 헌금을 구별하고 정성거린 생애를 바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아픔 속에 각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구요 동행자요 구원자로서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승리의 삶을 살다가 다시 기쁘게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성우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몸 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주님 오시리 내 주님 오시리 내 주님 오시리 내 주님 오시리 내 주님 오시리 감사합니다.